안녕하세요.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거나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누군가에게 준 경험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기회의 의미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뻥하고 차버렸어요. 그리고 손 안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그 기회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제발 다시 한번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생일대의 기회가 그냥 일생일대라는 말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놓친 기회에 목매다는 건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기처럼 의미 없는 일이죠. 저와 같은 채널의 애청자분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인생은 3세판, 3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늘 모든 기회는 총 3번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마다 저마다의 징크스, 꼭 지키는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물건 색깔 맞추기라든지 횡단보도나 보도블록을 걸을 때 선을 밟지 않는 것 같은 거요. 저는 꼭 3번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3번 안에는 내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소방관으로 오래 일했던 아버지께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일을 하셨기에 아버지만의 징크스 같은 게 있으셨거든요. 화마에서 아버지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손수건이라든지 제가 초등학교 공작 시간에 만들어드린 열쇠고리를 꼭 자동차 백미러에 걸어놓곤 하셨어요. 그런 행운의 아이템 같은 걸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죠. 아마 제게 3세판의 징크스를 갖게 된 것도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일 겁니다. 어머니는 늘 미신을 믿는 부녀라고 혀를 끌끌 차셨지만은요.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뽑기를 뽑을 때도 꼭 3번은 동전을 넣고 돌려받고 대학교 원서 넣을 때도 3일 밤낮을 고민해서 상향 지원을 했고 취업을 준비하던 회사도 2번의 낙방, 3번의 기회에서 턱하고 붙었습니다. 제게는 늘 이런 저만의 3세판의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3세판의 법칙도 늘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길게 보자 꾸준히 황암치료를 받으면 희망이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건 저와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한 줄기 희망과 같은 말이었죠. 저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나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3세판의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의 병이 눈녹듯이 없어질 거다. 완치 받을 수 있다 하고요. 하지만 3세판의 법칙은 무참하게도 저를 배신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또 제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던 법칙 또한 잃어버리고 만 거죠. 수험생이던 시절 어머니의 빈자리를 더욱더 크게 느꼈어요. 소방관으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근무 시간 때문에 제게 신경을 더 쏟지 못하는 걸 매번 미안해하셨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죠. 아버지는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제대로 못 채워준다고 죄책감을 느끼셨지만 누구보다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시고 또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으로 무사히 수험생 시절을 마쳤고 상향 지원을 했던 대학에도 붙을 수 있었어요. 별다른 문제 없이 취업을 해서 한동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을 계기로 저는 내 인생의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모를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친한 친구가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나서 예식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정말 친하고 연이 오래된 친구라서 결혼식 날 신부인 친구 옆에서 이런저런 잡일을 도맡아하는 가방순위 역할을 했었거든요. 초대된 자리에는 사회를 맡았던 사람과 추기금을 담당했던 사람들 등등 꽤 여럿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 남편이 있었고요. 제 친구 신랑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좋은 밥 얻어먹고 가자 하고 가볍게 간 자리였는데 남자가 눈에 들어올리가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았던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신경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을 때 의자를 밀어주기도 하고 또 앞에 음식이 비워져 있으면 다른 음식들을 밀어주기도 하고 제 컵에 물이 없으면 아무 말 없이 채워주고 또 제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는 먼저 주워주고 새 젓가락을 세팅해주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조용한 배려와 매너였죠. 처음에는 그냥 와 센스가 좋네 웬만한 눈썹이 없으면 못할 매너다 되게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사자리가 파할 때 제게 넌지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다 생각이 있었던 친절이었던 거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센스 있는 남자 어디서 다시 만나겠어 라는 생각에 가볍게 만나보자 하고 번호를 건네줬어요. 그 후 남편과 세 번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딱 세 번째 만났을 때 아 이 남자구나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의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예전에 제가 겪었던 아픔이 그대로 기억이 나서 진심을 다해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본다는 게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요.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버지도 일 나가지 말라고 막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졌어요. 아 아영씨 아버님께서 소방관이라고 하셨죠. 가족들이 걱정이 많은 직업이긴 하죠. 맞아요. 어머니도 이러는데 아버지까지 일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학교에서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 잘못됐다는 연락받으면 어쩌지 하고 쉬는 시간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걸 무서워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요. 그 마음 이해해요. 어렸을 때였으면 더 불안했겠죠. 아영씨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아영씨 불안 없애주려면 매일매일 괜찮은지 내가 보고해야겠다. 나 그런 거 잘해요. 매 시간마다 뭐 하는지 보고하는 거. 그 후로 남편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또 답장을 안 해도 제가 밥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출근했다 퇴근했다. 뭐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줄래요? 이렇게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제가 문자에 답장을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활짝 웃으면서 답장할 필요 없다. 다 내가 좋아서 보내는 거고 아영씨가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밝은 목소리에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계속 만나도 되겠다 싶었어요. 진짜 사람이 한순간에 꽂히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소소한 발견 때문인가 봐요. 솔직히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결혼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좋아서 만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한 조건을 생각 안 할 순 없잖아요. 남편의 본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꽤 오래 암투병 중이셨고 작게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가 실질적인 가장이었죠. 그나마 남편이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본가로 보내서 조금 여유를 찾았긴 했어도 그래도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여동생도 있었는데 들어보니 딱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스튜어디스 승무원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든 배경을 한순간 잊을 정도로 남편이 좋았어요. 좀 미련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눈이 멀 정도로 남편이 좋은 사람이고 제게 잘하기도 했었고요. 남편과의 연애가 길어질수록 저희 사이는 돈독해지고 깊어졌지만 동시에 제 고민도 깊어졌어요. 과연 결혼을 해도 될지 말지 말이죠. 그때 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저희 부녀는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분명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건 맞는데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면 내가 나중에 분명히 고생할 것 같다고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죠.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마음고생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다가 이내 결정을 내리셨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맞아. 네 말대로 경제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빠는 우리 딸이 돈 때문에 마음 가는 사람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전부터 남편은 몇 번 만나셨었거든요.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같이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남편을 좋게 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게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나온 보험금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도 같이 사는 집 문제가 해결되면 살기 더 수월할 거라고 이 돈하고 대출 조금 껴서 네 명의로 집 먼저 하자고 하셨어요. 거기서 신혼집을 시작하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본인이 늙고 은퇴했어도 제게 비빌 언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직 숨부터 있을 때까지는 모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고요. 자식이 심적으로 일찍 독립하는 것만큼 쓸쓸한 게 없다고 하셨고요.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어요. 저는 그때 경제 상황 때문에 제게 결혼하자 말도 못 꺼내던 남편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했죠.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덜컥 제가 내민 손을 잡지 못하는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이거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야. 지금 잡아. 아버지가 도와준 집에서 차근차근 시작하자. 어? 누가 집을 헤어고 누가 돈을 더 보태는 게 뭐가 중요해? 당장 우리 사이의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해결됐는데 나랑 결혼할 마음 없었어? 있으면 지금이야. 나 다시 안 물어볼 거니까. 남편은 제가 먼저 용기를 냈다는데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정말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하라는 아버지의 조건도 감지덕지에 했죠. 저와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도 집도 없어서 주저했던 사람이 제가 그걸 해결해 주니까 평생 제게 잘하겠고 제가 정말 본인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저 만나는데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다는 실없는 소리도 했었네요. 하지만 남편의 단점 아닌 단점은 부족한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뻔뻔한 게 똑 닮은 모녀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별로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평범하게 좋은 분이셨고 시아버지도 몸이 좀 안 좋긴 하셨지만 웃음도 많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시누이가 나타나면서 시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단점을 끌어올리는 느낌이랄까요? 둘이 있을 때 나쁜 시너지가 생기는 기이한 모습이었죠. 이제 장남 결혼시켰으니까 둘째 보낼 일만 남았네요. 사돈어른, 애 하나만 낳길 정말 잘하셨어요. 학교 보내고 취업시키고 나니까 이제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시키기까지 30년, 40년 걸립디다. 그냥 무자식이 상발자예요.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가 우리 걱정을 뭐 얼마나 한다고. 다 알아서 했지. 나도 오빠도. 아휴, 나 없었으면 너인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 학교 가고 회사 다니는 거? 내 덕분 아닌 거 뭐 있니? 맞는 말입니다, 사부인. 그래도 애들이 다 똘똘하고 착해서 제 목 캐내면서 사는 것도 있죠. 아휴, 사돈어른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태원이는 지가 알아서 잘 컸어도 여기 철부지는 지 오빠처럼 앞가림 하나 할 줄 몰라요. 지영이 애가 그 뭐냐, 스튜어디슨지 뭔지 한다고 날린 시간이랑 돈이 아휴, 말하면 다 뭐하나요? 속만 답답하죠. 내가 저 인간 병원비 꼬박 내는 것도 등이 휘어지는데 전혀 학원 보내고 생활비 주는 것 때문에 돌겠다니까요. 어머니, 제가 취업하고 나서 계속 도와드리잖아요. 좋은 날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래, 엄마 신세 한탄 좀 그만해. 그리고 나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빠가 돈 빌려줘서 땡땡 가입했어요. 아가씨,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했어요? 네, 이제 곧 있으면 20대 후반인데 빨리 사람 만나야죠. 그렇다고 주변에 고만고만한 사람 잡아서 결혼할 수도 없고 조건 다 따박따박 따져 사는 게 여러모로 실속이 있잖아요. 아, 사돈 처녀는 아직 젊은데도 주관이 아주 확고하네. 그래야 손에 안 보고 살죠. 로맨스니 사랑이니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나중에 고생 안 하게 배경 따지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가입했어요. 근데 제 나이도 이미 늦었대요. 요즘 대학 졸업하면 바로 가입하는 여자들 많다고요. 그래, 빨리 가버려라 가버려. 엄마 속 좀 편하게. 제가 알기로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는 비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에게 빌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언짢았는데 상견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식 험담하고 신세한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불편했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말하는 걸 보니 또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속을 태우는지 이해는 갔네요. 하지만 상황이나 장소 가리지 않고 본인 힘든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결혼 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마냥 취급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점만 없으면 나쁜 분은 아닌데 혼자서 나쁜 감정을 조금도 삭히지 못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사소한 것, 큰 것 상관없이 제게 모두 털어놓으셨어요. 야, 내가 못 산다, 못 살어. 글쎄, 그 지영이 가신 애가 땡땡에는 변변찮은 남자 하나 없다고 다른 결혼정보 업체에 또 가입했단다. 남자는 못 만나면서 돈은 또 두 배로 나가게 생겼어. 지영이가 요즘 연락 안 하디? 인연이 나한테만 필요할 때 연락해서 돈 달라 뭐 달라 아주 사람을 못 살게 한다. 너나 태원이한테는 별다른 말 없었니? 너, 이번에 지영이 가시나 회사 그만둔 거 들었니? 내가 웬일로 잘 다니나 했다. 반년도 못 재우고 그만둘 거 뭐 하러 다녔다니? 안내데스크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만뒀대?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한탄하는 내용들의 90%는 모두 시누이의 얘기였어요. 반년도 안 다닌 회사를 그만뒀다던 시누이는 그 다음 명절에 시어머니를 뒷목 잡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어머어머, 너 너 얼굴에 칼 대려고 회사 그만둔 거야? 나 원래 수술비용 때문에 거기 다닌 건데? 돈만 모이면 바로 그만둘 예정이었어. 내가 말 안 했나? 그렇습니다. 시누이는 5개월 남짓 다닌 회사에서 수술할 돈만 딱 벌고 그만둔 후에 바로 성형수술을 받은 겁니다. 원래 예쁜 얼굴이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눈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에 칭칭 붕대를 한 모습으로 시댁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는 침을 삼키면서 가슴팍을 퍽퍽 때리셨고 남편도 시누이 얼굴을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절 뿐이었어요. 저는 또 시어머니가 제 옆에 와서 시누이의 험담을 늘어놓을까 봐 무서워서 자진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비척비척 주방으로 들어와서 제 옆에 턱 하니 서서 그 가벼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딸년 서른 넘기 전에 철드는 꼴 못 보겠구나 허구었나 월세 낼 돈 없다고 하더니 지 얼굴 고치는데 다 쓴다 못 산다 못 살아 등등 시어머니가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건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태교를 시어머니의 신세한탄으로 할 뻔했네요. 남편은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오는 소리만 듣는 제가 안쓰러워서 시어머니한테 나한테 하라고 왜 저 사람을 괴롭히냐 요즘 배가 무거워서 잠도 못 자는데 좀 쉬게 해주라 말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 네가 뭘 아냐고 하시면서 굳이 정말 굳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서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으로 시어머니의 폭포수와 같은 고민 상담을 막아버렸습니다. 도저히 하루도 안 거르고 시어머니의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했어요. 시어머니가 일하는 백반지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 얘기부터 속사포처럼 늘어놓았죠. 어머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애들은 왜 그렇게 잠이 없는지. 얘, 얘, 오늘 새벽까지 안 잠들고 저 괴롭힌 거 아세요? 어머님 소녀가 엄마 잡아먹으려고 태어났나 봐요. 태원 씨도 어렸을 때 이랬어요? 그 사람 애가 울어도 깨지도 않아요. 저는 애기 때 진짜 순하고 울지도 않은 애기였다고 하는데 아휴,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제가 이 눈 밑에 보이세요? 다크서클이 까맣다 못해 시퍼럽게 생겼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회사 복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휴, 정말 미치겠어요. 왜 애 먼저 낳은 친구들이 애는 최대한 미루고 생각이 있으면 딩크로 살라는지 알겠다니까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상팔자. 이것만 들어도 확 질리시죠? 제가 시어머니가 뭐라 입을 열기도 전에 죽는 소리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 그래, 어어, 애들이 하는 일이 우는 일이다, 우는 일. 피곤하면 어여 들어가. 나도 가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본인 죽는 소리는 남한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으면서 남의 고민은 듣기 싫은 거죠. 몇 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좀 제게 감정 찌꺼기를 무단 투교하려고 한다 싶으면 저 먼저 제 얘기를 늘어놓았죠. 회사 복직한 후에는 괜히 같이 일하는 사람 얘기도 지어내서 우는 소리하고 첫째 낳고 2년 뒤에 둘째 가졌을 때는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살림으로 애 두 명이 괜찮을까요?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또 둘째 낳고 회사 그만두면서 반찬가게 열 준비할 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미래가 깜깜하다 하면서 온갖 유난을 다 떨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고민이라고 늘어나도 계속 들으면 진리만한 이야기를 쉬지도 않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점점 제게 연락하는 빈도수가 적어졌어요. 남편은 이런 제 작전이 먹히는 걸 몇 년 지켜보면서 저에게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더군요. 아, 저는 둘째를 낳고 반찬가게를 냈는데 이미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음 먹었던 일이었어요. 집에 입은 느는데 그 당시 저랑 남편의 수입으로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남편이 본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는 헤어질 각오로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가게를 한다니까 남편 반응이 미적지근했죠. 근데 남편은 그때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병이 들었던 거고 다행히 제게는 제주 아닌 제주와 전수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원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반찬가게를 하기도 하셨었고 또 그 솜씨를 시어머니였던 친할머니께 배운 거였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살 때 할머니께서 아빠 집에 없을 때 라면으로 혼자 끼니 때우지 말고 간단한 재료로 반찬 떨어지면 직접 해먹으라고 이면지에 만드는 법 몇 가지 적어주셨던 게 할머니 집 반찬 레시피의 시작이었죠. 손맛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저도 그런 손맛을 내리사랑으로 전수받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후에 가까운 아파트 상가 1층에 반찬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반찬가게 한다고 하자마자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반찬가게 하면 이제 내 식당에 반찬 뭐 할지 걱정 없겠다. 괜찮은 거 몇 가지 샘플인지 뭔지 보내봐. 내가 맛을 보고 괜찮으면 고를게. 좀 보내봐라. 솔직히 시어머니의 백반집에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당연한 거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아니 그 반찬도 다 재료비 들고 제 힘 들여서 만드는 건데 뭐가 그리 쉬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한 밑반찬 몇 가지만 싸서 보냈었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으셨고요. 그저 뭐는 짜고 뭐는 좀 시다. 미향을 더 넣어라. 고춧가루 좀 넣은 거 써라 등등. 아니 그럼 직접 만드시던가요. 그 후로는 어머님 식당에 맛있는 것만 파시라고 하고 안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반찬을 미적지근하게 평가를 해도 다행히 가게 오픈하고 동네에서 소소하게 소문을 타서 장사는 잘 됐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니던 회사 월급보다도 돈이 남았고 남편 월급보다도 잘 벌 때가 많았으니까요.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신 아버지는 할머니와 어머니 솜식 그대로라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확실히 추억은 맛에 깃드는 것 같았어요. 제 반찬 가게가 소소한 성공을 누릴 때 시댁에도 경사 아닌 경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그렇게 결혼에 투자를 하던 시누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좋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었던 게 시누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능력 있는 남편감은 맞았어요. 무려 의사였거든요. 남자는 사짜 직업 아니면 처다도 안 본다고 결혼정보 회사에도 못 박았던 시누이가 원하던 대로였죠. 근데 글쎄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연상인 남자였어요. 제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죠.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시누이가 30대일 때 남자는 50을 바라보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사람이 좋으면 나이가 상관이 없긴 해도 제 친동생이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할 만한 결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후련해 했습니다. 드디어 집안의 철부지가 결혼이라도 해서 독립하는구나 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시누이가 그 결혼에 만족스러워했으니 뭐 할 말이 있나요? 결혼 전에 집안을 소개시킨다고 데려왔을 때는 솔직히 얼굴은 원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기도 했고 시누이와 키 차이도 얼마 안 나서 시누이가 정말 철저하게 직업만 받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 시누이에게 다정하게 하고 일에 집중하면서 사느라 결혼을 미뤘다고 하는데 사람 인성은 참 좋아 보였어요. 시누이가 눈 시뻘없게 뜨고 조건만 보고 시작한 관계를 하더라도 뭐 결과가 좋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시누이의 결혼 계획의 결과는 그로부터 3년 뒤 이혼이라는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시누이가 결혼하고 한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시댁은 한바탕 초상을 치르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근데 그걸 기점으로 시누이가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시아버지의 죽음, 출산으로 아마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지쳤었나 봐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고 제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지영이 개가 산후 우울증인가? 요새 어머니 전화도 아예 안 받고 전화도 아예 꺼두고 집에 가도 문도 안 열어준대. 당신은 둘째 낳았을 때도 튼튼하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모르는 소리하네. 당신 기억 안 나? 나 예인 낳았을 때도 윤호 낳았을 때도 몸무게 10kg는 빠졌었어. 입덥도 심하고 심지어 윤호 낳았을 때는 계절 때문에 여름도 타서. 어, 그랬나? 나 정말 늙긴 늙었나 봐. 기억이 안 나네. 안 나겠지.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몸이 뭉쳐서 풀어달라고 해도 매일같이 회식하고 나 정말 그때 당신 가만히 안 두고 싶었어. 당신 예의 낳고 나서 각서도 썼잖아. 둘째 생기면 절대로 나한테 충성한다고. 근데 그 각서는 그냥 종이짝 취급하고 무시했지. 아휴, 미안 여보. 나 근데 그때는 정말 회식이 아니라 회사일이 바빠서 그랬던 거잖아. 아무튼 어머니가 지영이한테 자주 연락하고 좀 들여다보라고 하신다. 애가 진짜 위험해 보인다고. 아휴, 진짜 우울증 심하면 병원 상담 받아보라고 해야지 뭐. 원하던 결혼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더니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저도 걱정이 돼서 종종 시누이가 사는 주소로 평소 시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 몇 개 싸서 보내고 문자도 남기고 했어요. 남편도 안 하던 전화를 먼저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모든 가족들의 관심을 몇 달 받고 무시만 하다가 갑자기 안 하던 답장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괜찮다고 그냥 애 태어나고 너무 바빠서 그랬다. 걱정 말라고 말이죠.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너무 잘 사느라 누구한테 연락할 겨를도 없었나 보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태풍의 눈에 들어선 것과 같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아니 언제요? 누구랑? 아휴, 걘 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치겠네, 진짜. 아휴, 알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뭐가 바뀌겠어요? 일단 알겠어요. 네, 네. 몇 달 후에 퇴근한 남편이 누군가와 아주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같았는데 남편의 표정이나 얼빠진 얼굴을 보아하니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닌 것처럼 보였죠. 저는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야? 아휴, 내가 진짜 미치겠다. 지영이, 걔 이혼당하게 생겼어. 뭐? 아니, 아가씨가 왜? 애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잖아. 얘 남자 만났나 봐.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지금 매재가 소송한다고 난리 났대. 그래서 조카랑 같이 쫓겨나서 본가에 가있다나 봐. 그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 3개였던 낡은 빌라를 정리하고 방 하나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애를 데리고 온 시누이와 함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목매사한 결혼인데 어쩌자고 바람을 피운 건지 심지어 자식을 낳고 나서 말입니다. 그나마 결혼하고 애엄마 된 다음에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더니만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시댁에 들리라고 하는 어머니의 부름에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건 모두 속셈이 있는 시어머니의 파리지옥으로 가는 시작이었던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도착한 시댁에서 시누이는 저희가 오기 전까지도 울고 있었는지 눈이 팅팅 부어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람 붙였어. 시누이는 한껏 억울한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저와 남편에게 본인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발신인이 시누이의 남편으로 되어있는 메신저가 떠있었고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이혼하자 바람난 여자랑은 못 산다. 너 사치 부리고 허영심한 거는 그나마 눈감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내 돈 쓰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짐승도 안 할 짓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보낸 사진에는 시누이가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팔짱 끼고 있는 사진과 함께 차에 타서 얼굴을 어루만지는 사진 또 손잡고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것 같은 사진 등등 누가 봐도 불륜관계인 두 사람이 찍힌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인간만큼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창 때잖아. 한창 밖에서 사람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데 결혼하고 애 낳았다고 집에만 있어야 돼? 네가 그냥 사람 만나서 어울렸어? 다른 남자랑 바람피운 거잖아.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매일같이 늙고 못생기고 배 나온 남자 얼굴 보면서 살아봐. 숨도 안 쉬어져. 그래서 그랬다. 나도 내 나이 또래에 키도 크고 사람답게 생긴 사람 만나서 좀 풋풋한 연애 하고 싶었다고. 풋풋은 얼어주고 너 나이가 몇이야? 너는 불륜에 풋풋하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누가 너한테 그 늙은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어? 다 네 생각이었고 네 선택이잖아. 이제 와서 후회하며 뭐해? 차라리 못 살겠으면 이혼하고 나서 누굴 만나든지. 아이고 시끄러워. 내가 서로 소리 지르라고 너네 부른 줄 알아? 아휴 어차피 구서방 마음 못 돌려. 너 이미 소장도 다 받았고 애도 너한테 키우라고 했다며. 내가 바람 한 번 피웠다고 진석이도 본인의 아닐 것 같다고 양육비라도 받고 싶으면 친자 검사 해오래. 내가 애를 어떻게 혼자 키워. 아가씨 일단 어머님이랑 지내면서 빨리 일자리라도 알아봐요. 돈벌이라도 있어야 뭐든 하니까요. 얘가 나하고 이 좁아 터진 집에서 어떻게 지내니? 낡은 빌라 싫어서 조금이라도 깔끔한 아파트 평수 좁아도 이사 왔더니 다 큰 딸년이랑 손자 데리고 살라고? 아휴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엄마 나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날 판국이야. 나라고 뭐 엄마랑 같이 살고 싶겠어? 어머니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셔야죠. 지영이 얘가 당장 애 데리고 어디서 살아요? 얘 태원아 너희 방 세 개잖아.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등에 소름이 바짝 돋았습니다. 아니 불똥이 이런 식으로 티다녀. 제 얼굴 색이 새파랗게 질리는 건 보이지도 않는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하셨습니다. 얘이랑 윤호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작은 방 하나 같이 써도 되고 너랑 아영이랑 어차피 각 방 안 쓰니까 나머지 방 지영이 쓰라고 주면 안 되겠니? 길게도 아니고 딱 1년. 아니 지영이가 작은 월세방 하나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우리 지영이 식당에서라도 일하게 할 테니까 아니 아무리 상황이 상황이라도 그건 어렵죠. 저희도 애가 둘인데 예일 초등학교 들어가서 방도 따로 필요해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다를 거 없어. 같은 방 써도 발육에 아무런 문제 없고 태연이랑 지영이도 같은 방 썼다. 그 너네 지금 쓰는 안방 화장실 붙어있는 거 지영이 내주면 안 되겠니? 아니 방을 주면 준 거지 왜 굳이 안방을 줘요? 넌 동생이 얹혀 살면서 불편하게 거실에 있는 화장실 쓰면 좋겠니? 저는 기암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고 화장실 안 달린 작은 방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여보 지금 뭐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남는 방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얘 너 정말 너무 매정하다. 넌 지영이 애가 불쌍하지도 않니? 저는 여기서 뚜껑이 열렸어요. 지금 누가 상식 이하의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한 저를 세상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본인이 불리하니까 옆에서 입 꾹 다물고 눈만 도르르 굴리는 시누이도 짜증이 났고 이 미친 상황에서 완전히 제 편을 들지 않는 남편에게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두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뜨며 말했어요. 솔직히 지 팔자 지가 꼬았다고 밖에는 생각 안 해요.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바람난 건 아가씨인데 왜 아가씨가 불쌍해요? 불쌍한 건 어린 진석이죠. 왜 없는 방 만들어서 못 내어준다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지 모르겠어요. 너 말 다 했니? 그래 내 딸이 실수 한 번 했다. 근데 가족이 돼가지고 도움도 못 줘? 가족끼리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줄도 알아야지. 줄 수 있는 도움이면 당연히 주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가씨를 누가 걷어가도 그건 어머니가 할 일이지 저희한테 떠맡히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봐라. 말 한 번 참 정 떨어지게 하는 건 여전하네. 너 정말 제정신이니? 막말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부탁했을 때가 있었어? 내가 정말 방법이 없어서 부탁하는 거 아니니? 근데 이 시혜미가 죽겠다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줘? 네가 평소에 뭐 얼마나 예쁜 며느리였다고 눈깔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이야? 어머니도 그렇게 예쁜 시어머니 아니셨어요. 매번 전화만 하면 사람 진 다 빠지도록 신세한탄만 하고 함낫 없이 가족들 험담만 하는 거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반찬가게 열고 가져가신 반찬이 지금까지 얼만데요. 그거 받아 팔고 저한테 선물 하나 아니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도 떳떳한 거 하나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구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짝!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기분 나쁘고 아프더군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입 안에서 알싸한 피맛도 느껴졌구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로 있던 남편은 놀라서 시어머니가 저를 더 때리려고 하는 걸 막았고 시누이도 놀라서 조카가 자고 있던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게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일단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영이 우리 집에 있게 하자. 아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귀를 잘못 맞은 줄 알았어요. 이명이 들려서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뭐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아가씨를 데리고 살아? 상황 나아질 때 까지만 1년도 아니고 딱 반년만 안방 줄 필요도 없어. 제일 작은 방 주자. 아니 반년 만에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딨어? 반년이 1년 되고 1년 2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좁은 집에서 어머니랑 지영이랑 진석이랑 꾸역꾸역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가씨가 이혼하고 감당해야 할게 왜 나랑 당신 책임이 되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은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바로 아가씨 데려가서 살자는 말만 해? 아 당신이 말이 좀 심하긴 했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정 떨어지게 말을 해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같이 살면서 종종 마찰이 있고 제 속을 답답하게 타들어가게 했어도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까 날 사랑하니까 하고 나 자신을 다독였는데 그건 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당신 당신 여기서 선택해 여기서 어머니 부탁을 거절하든 아니면 나랑 이혼을 하든 뭐 이혼 너 미쳤어 어떻게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전연 전연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이혼이 니 집 개이름이냐 선택해 나는 아내 무시하고 갈아 넣으면서 본인 가족 챙기는 남자랑 못 살아 당신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건 나랑 우리 애들이야 그리고 지금 신우 이끌고 들어가겠다는 그지 우리 아버지가 손도 안 대고 있던 어머니 보험금 외동딸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라고 주신 그 돈으로 산 집이야 근데 그런 집에 내가 싫다는데 어거지로 당신 동생이랑 조카 데리고 가서 살자고 그렇게 못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 집에서 불행해지는 선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당신이랑 살면서 정말 수백 번 기회를 줬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당신 어머니랑 동생인지 아니면 나랑 우리 애들인지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이미 침묵으로 모든 대답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난 그렇게 못해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어머니랑 지영이 포기 못해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내고 이혼까지 할 일이야 이혼이 장난이냐고 당신 진짜 더럽게 예민해 안정적인 척 하긴 해도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랑 시댁 사이에서 노선 정리 제대로 했던 적도 없었고 그래도 그래도 나 다 참았어 당신도 곤란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할 때도 당신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구나 당신 선택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는 한 번 준 기회 멍청하게 날리는 남자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 어떤 여자도 당신 같이 눈앞에 제대로 된 선택 구분 못하는 남자랑 살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떠나는 절 계속 불렀지만 한 번도 뒤들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지긋지긋할 뿐이었죠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 얼굴 한 번 보고 올까 하다가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왔죠 정말 뻔뻔한 게 남편은 저보다 늦게 집으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밥은 먹었어? 아직도 삐졌어? 하고 말을 거는데 와 제 정신인가요? 삐지다니 어떻게 그때 제 상태를 삐졌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인간한테 절하는 인간은 크게 분노조차 내지 못하는 고작 해야 삐지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주말 내내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하고 월요일이 돼서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용다를 불렀어요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바로 예약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소송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집과 애들만 지킬 수 있으면 됐어요 집은 어차피 80% 이상 아버지가 주신 돈이었고 나머지는 대출 그나마도 이자나 원금은 거의 제 수입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2, 300만 원 근처인데 그건 거의 카드값이나 냈었고요 변호사는 집은 지킬 수 있지만 단독 양육권은 지켜보자고 했죠 그렇게 그날 바로 이혼 소장까지 작성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어 갈 때쯤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몇 번을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으니 놀라서 제 이름을 부르며 문 열어달라고 무슨 짓이냐고 하는 겁니다 애들은 아빠 목소리 듣고 문을 열어주라고 해서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현관 앞으로 가서 말했죠 애들이 다 듣고 있어 애들한테 못 볼 걸 보여주기 싫으면 아파트 앞에 카페에서 기다려 내가 나갈 테니까 거기서 말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내 집에 왜 못 들어가 너 이 문 못 열어 이 집이 어떻게 당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사준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나는 어차피 당신하고 더 할 말도 없어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나랑 대화하는 기회마저 잃고 싶으면 문 앞에서 밤 새우던가 현관 문 밖에서 남편이 허탈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고 알겠다고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애간장 태워봐라 하는 생각으로 사십 분 정도 뒤에 그 카페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목이 탄 건지 그새 음료 두 개는 식혀서 싹 비웠더라고요 저는 다리를 달달 떠는 남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말했죠 어떻게 그렇게 독하냐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네가 뭔데 내 짐을 왜 글로 보내는데 그럼 어디다가 보내 당신 집 따로 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자 지영이도 그냥 어머니랑 지내라고 할게 내가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불쌍한 동생도 끼고 살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끼고 살아 내가 빠져줄 테니까 내가 사과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유혼을 해 쉽다고? 당신은 이게 쉬워 보여? 나는 분명 당신한테 기회를 줬어 그거 우습게 알고 날려먹은 건 당신이고 당신 선택 존중할게 그러니까 잘 살아 나 없이 아영아 너 어떻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그 말 흘려들은 건 당신이야 난 똑바로 말했어 나 이미 오늘 이혼소장 다 쓰고 왔어 그러니까 또 기회 달라는 둥 다시 시작하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당신이 이렇게 멍청하게 나올수록 없는 정도 더 떨어지니까 그렇게 눈썹이 한껏 찌그러진 남편을 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왜 여자들이 이혼할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이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땅히 헤어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미친 듯이 나 자신이 한심해지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정말 사람 보는 눈도 없다 어떻게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았고 왜 이렇게 끝을 보고서야 알았는지 하지만 이걸 한 번은 인정을 해야 비로소 저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잠깐의 고통으로 제 남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네요 그 후로 남편은 박설이 마냥 집 앞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하죠 그 꼴 보기 싫어서 한동안 가게 문도 닫고 친정에 가서 살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없냐고 상담도 했었고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포기를 못해서 그건 또 그것대로 괴로웠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술 한잔 걸치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라서 생각 없이 받았는데 시어머니 식당 전화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곡소리를 내면서 제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영아 나 좀 살려주라 내가 다 늙어서 다 큰 자식들이랑 방 한 칸 있는 집에서 살아야겠니 제발 우리 태원이 좀 봐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장 내 딸려 남날이 걱정돼서 그랬어 미안하다 어? 태원이 요즘 회사도 잘 안 나가 잘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술만 먹는다 제발 사람 하나 아니 가족 전체 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태원이 좀 데려가 주라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가족끼리 그 정도 불편쯤은 감수해야죠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머니랑 아들이랑 딸이랑 손자랑 열심히 사세요 너무 냉정한 것 같나요? 하지만 정말 저는 이제 그 집 식구가 아닌걸요 제게 가족은 저희 아버지와 제 자식들 뿐입니다 당연하게 제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 전 남편에게 삼세판이 아닌 무수한 기회를 줬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기회를 줬을 때 코웃음치며 무시한 건 전 남편의 선택이었죠 떠 먹여줘도 못 받아 먹는 놈에게 또 반찬 떠주면 뭐 하나요? 기회도 사람 봐가면서 줘야 한다는 걸 그 기회의 가치를 알아보고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시간을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이제라도 제 눈이 개안하고 풍향을 돌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기회는 너무나 기중한 기회랍니다 그 기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지 tac 한글자막 byりました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검 ''ONK by an wee pote'Button tha' green plum About red if vistazenal 한글자막 byня have a GOD 이Who can continue